안녕하세요 차곡시장 입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보여드리고싶은 원말에서 원명초로 보시면 되거든요. 관지는 없는데 원청화라고도 보편적으로 하겠지만은 저는 그냥 원청화보다 명초도 약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면 이런 도안같은 홍무딴 명초같은 데 있잖아요. 또한 이 상이 주니어 여기 약간 괴면에 귀가 보면 괴면이 달려 있잖아요. 영락을 불고 보면 이 분이 명초 때 간혹가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봉황을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 원대 봉황하고 명대 봉황하고 틀린것이 뭐냐고 보세요. 우리가 선덕대도 보면 이런 모양이 있잖아요. 아니면 영락대도 있고 이건 암순봉황인데 그걸 뜻해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원말에서 명초로 보시고 청화를 갖고 나왔는데 보면 독특해요. 이 밑굽도 보세요. 그 연판문으로 되어있죠. 여기 보면 원청화라고 중국사도 한다고 해도 제가 소개는 그냥 원말에서 명초로 하고 연판문도 원대형으로 또 했어요. 이게 뭐냐 떨어졌기 때문에 명초도 일단 그 연판문 떨어진 게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좋고 우리가 또 이게 아래의 것은 요거 보면 이 나뭇잎 보세요. 이 날카롭게 했고 바늘같이 칼같이 그냥 날카롭게 붓터치가 잘 됐잖아요. 요런 것도 보시면은 아 우리가 요즘 나오는 그 현대적인 방보다는 한결 변할 거에요. 왜냐 벌써 이 우리 봉황 보세요. 봉황의 날개와 아주 그 세밀하고 정확도가 아주 잘 그렸잖아요. 보다시피 여기 깃털하고 나이갯털하고 이 꼬랑지하고 보면 어딘가 모르게 아주 깔끔하게 아주 정극 아주 세심하고 아주 잘 그렸다는 거죠. 우리가 연사문 같은 거 보면 연사문도 예를 들면 아주 그 우리가 명초 아니면 원말 원대하고 명초 초에 많이 문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 괴면이 상에 영락을 물고 있는데 아주 독특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항상 도자이가 이 괴면 만들기에 쉽지가 않거든요. 귀에 괴면 달리기가 근데 요거는 아주 각이 아주 빤듯하게 어딘가 모르게 그 균형이 잡혀 있다는 그 괴면이 아주 그 각이 지게끔 만들었다 이거죠. 정갈하고 아주 칼이 딱지게끔 그리고 뒤에도 봉황이 이제 이거는 수컷인데 아주 봉황이 이제 이거는 위로 올라가고 이거는 아래 내려가는 건데 상승과 하승으로써 만들었는데 이건 봉황이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아주 깃털하고 아주 꼬랑지하고 아주 잘 그렸어요. 그리고 이 밑에도 여기도 연판문 식으로 굽이 또 연판물도 여기도 돼 있고 이쪽도 그리고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원대 이제 이런 문 있잖아요. 이제 목당 꽃무늬 같은 거 많이 보이잖아요. 화문이 화문에 보면 이렇게 날카로워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항상 이 무늬도 아주 그 칼라같이 날카롭게 지고 그리고 이 봉황도 너무 잘 그렸고 계면도 잘 그렸고 위에 그 수구도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원대나 명대나 보면 이 각이 됐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어떨 때 둥구정이 아니라 이거죠. 이 구연부가 약간의 각이 쫙 졌다는 거죠. 그만큼 좋은 도자기는 각이 지게끔 만드는 게 많아요. 보편적으로 좋은 도자기도 약간의 둥구정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각이 진게 더 좋은게 많다. 우리 청국씨가 말씀드린거고 상당 발색도 좋고 해서 갖고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공부 차원에서 갖고 나왔어요. 이런 거 명품이에요. 왜냐하면 진할 수도 있고 굽도 한번 보세요. 굽도 보면은 우리가 관진 없는데 보면은 이 굽 같은 건 마창도로 되어 있지만은 상당히 태토도 아주 미끄러워 마창도도 이렇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즘같이 인위적으로 뭐 갈고 미끄럽게 한 것보다 옛날 그 장식은 항상 보아도 어딘가 모르게 그 느낌이 온다고. 이 굽도 아주 그냥 마창도도 거칠겁게 보이지만은 아주 곱다 이거죠. 그리고 굽도 넓게 해가지고 잘 만들었고 아주 그 원대형으로 만들었다지만은 저는 원말에서 명초로 보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하시고 발색도 너무 좋아요. 이런 것도 보셨다가 공부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것을 한번 잘 보셨다가. 아 이거는 내 생각에는 그 시대에 원말에서 명초로 맞아요. 근데 어느 시대 건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그 시대 건 맞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감사를 하셨다가 공부하는데 조금이나 도움될까 봐 갖고 나왔으니까 한번 더 잘 관심있게 봐주세요. 사이즈는 32.5 구연부가 약간 구름모양이죠. 약간 타원형식으로. 타원형이나 약간 겨란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게 만들기 힘들어요. 우리가 각이 아예 동그랗게 만드는 것하고 이런 타원형식으로 만드는 것은 조금 굽도 그냥 타원형식으로 만든 것. 똑같이 만들어도 힘들다 이거죠. 이런 평범한 도자기 보다. 그런 것도 보셨다가 도자기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자꾸 나왔으니까 공부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